안수민씨, 장진혁씨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유선민 선수, 유선민 선수께서는 지금 바로 매트 56번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기, 아니, 나 어떤거? 형藤祐으로 들어간 후 metaph zitten 여름 모양 나왔어요? 성적 universe 머리 떼어 팔꿈치 안에 넣어 팔꿈치 안에 넣어 당겨놔 팔꿈치 해야 돼 팔꿈치 안에 넣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머리 떼렸잖아 움직여야지 움직여야지 몸 세우고 몸 세우고 그렇지 올라가자 머리 빼면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 불러요 불러 본론 안성권 S-68 94.3세급의 김규민 선수 김태현 선수께서는 지금 바로 3번 배턴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블루아벨트 안성권 98.3세급의 정민훈 선수께서는 지금 바로 시상대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납선권 마이너스 88.3세급의 유선민 선수 고석현 선수께서는 지금 바로 맨즈 5,600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납선권 공개 납선권 마이너스 88.3세급의 유선민 선수 공개 납선권 공개 납선권 공개 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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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한 번 걸어보자. 두 평에서 빨리 한 달 한번 걸어보자. 3, 2, 3, 4. 3, 4. 계속, 계속. 계속. 골고루 원할 수 낙하구, 94.3세급의 정민현 선우세우, 정민현 선수급화는 지금 바로 시선대학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소녀는 쿨 수상에 손바스테이와 진신보다는 선진은 쇠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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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렴짜드라윽조각 1브 Iggy 2브 Iggy 1브 Iggy 화이트 될 때 남성과 될 때 마이너스 88.37급의 박성수 선수, 박성수 선수께서는 지금 바로 매트 4번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